자투리 여행가 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. 이번 영상은 부여의 부소산성과 낙화함 그리고 백마강의 모습을 둘러보겠습니다. 여기는 부소산성 입구입니다. 입장권을 구매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부소산성 입구에 숲길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. 참 걷기 좋은 길입니다. 소나무들이 병충해를 입은 듯 합니다. 안타깝습니다. 낙화함에 도착했구요. 낙화함 앞에 있는 백화정의 모습입니다. 백화정의 소분은 낙화함의 모습입니다. 삼천국녀가 뛰어내렸다는 낙화함의 모습입니다. 낙화함의 소분은 백마강의 모습입니다. 여기는 고란사입니다. 여기는 고란사입니다. 수륙 양용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. 참 신기합니다. 선착장 옆에 물고기들이 모여 있습니다. 이제 유람산을 타고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들어오는 유람산의 모습입니다. 유람산에서 바라본 백마강의 모습입니다.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선착장과 고란사의 모습입니다. 유람산에서 본 낙화함의 모습입니다. 이제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. 어떠셨나요?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